연탄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던 때가 있었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연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용산소방서 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연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배달을 시작하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앞에 연탄이 내려집니다. 이젠 사람이 나설 차례. 비닐옷과 장갑 차림을 한 사람들이 한 장, 두 장 연탄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던지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심스레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한 연탄 무게에 몸은 힘들지만 따뜻하게 지낼 어르신을 생각하니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도와드리고 또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용산소방서 대원들, 한강로 센터 등 5곳에서 홀몸 어르신 9명에게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물품은 의용소방대 사회단체 보조금 180만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대부분 의용소방대원들은 110여 명이 참여를 해서 거의 다 참여를 했고 우리 소방공무원도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 직원이 다 나와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텅 비었던 연탄 창고를 채우며 서로에게 온기를 전한 사람들. 소방대원들은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배달 봉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NM 뉴스 김국희입니다.